교토류 7라이메 도시 야스리 시치카 일본의 개국 이전 아직 막부가 존재하던 시기에 아무도 살지 않는다고 알려진 한무인도 이곳에서 단둘이 살고 있는 야스리가의 남매 남동생의 이름은 야스리 시치카 그의 누나 야스리 나나미는 병약한 몸을 가지고 있었고 시치카는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허도류라는 특이하게 검을 사용하지 않는 검술을 전수받았지만 이 섬에는 아무도 살고 있지 않기에 사용할 일이 없었는데요 또한 남매가 이 섬에 유배되어 살고 있던 이유는 그들의 아버지가 막부에 반란을 일으킨 인물을 저지하는 데 성공했지만 이후 막부정부는 그가 영웅화되어 모든 권력을 가져갈 것을 두려워해 그와 자식들을 섬으로 유배보낸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어야 할 섬에서 낯선 발자국을 발견한 시치카 섬에 방문한 수수께끼의 은발소녀 이후 허도류를 시험해보겠다는데요 야스 리 시치카 기사쿠시 토가매 수익이나 운명을共にする二人가 대하ったのは 아직은 기사쿠시 토가매 이 말은 옛말을 전시했기 때문에 이 말은 옛말을 통해 기사쿠시 토가매 기사쿠시 토가매 기사쿠시 토가매 이 말은 처음으로 오직客입니다 이 말은 처음으로 오직客입니다 모테나스作法을 고고로에 대해 이 말은 いや こちらこそ 突然の来訪 申し訳ない 刀은 預からせてもらっています この島은 刃物の持ち込み 使用を禁じていますから 전설이라 불리며 검을 사용하지 않는 검술 허도류 토가매가 그를 찾아온 이유는 시키자키 키키라는 대장장이가 만든 전설의 열두자로를 찾기 위함인데요 그녀는 열두자로를 악용하여 막부의 반란을 저지르는 자가 나타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검을 모아야만 했습니다 반란을 모아야 할 이유는 없다는 시키카에게 토가매가 내건 조건은 바로 아 金で動く人間はダメだ 名誉で動く人間もダメだった ならば 残された理由は たった一つ 愛だ 아 愛? 愛で動く人間は 信用できる ヤスルシチカ 私に惚れていいぞ いつで 누군가 이들을 공격하고 手裏剣? ふざけんな 親父が立てない ヤスルシチカ 忍者 マニワニングンだな お前はひょっとしちゃって この俺を追い詰めたつもりになってんじゃねえだろうな 逆だぜ 逆 俺がお前をここまで誘導したんだ つうの 그는 전설의 열두자로를 노리는 집단 マニワニンジャ군의 이론이었는데요 マニワニングン? お前に恨みはねえけど ぶっ殺させてもらえぜ な、なんだ? 그が 꺼낸 것은 トガメが 찾고 있는 열두자로 중 하나였고 これが シキザキキキが完成け 変態塔12本が一本 絶頭カンナだ フォークゼッパー 巨頭流1の構わ スズラム スズラム アオラホーフゼッパー スズラム 巨頭竜キキク 剣パークゼッパー スズ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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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れ? てめえ 俺が見えて わぎすぎだ はい じっく 巨頭竜ってのは シキザキの刀には かなわないってことだよな 刀を折る技で 折れなかったんだからな 巨頭竜ときたら 相手の武器の破壊を 目論っちゃうなんてな いやはや ズバヌケてるよ 巨頭竜2の構え スズラ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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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긴카쿠에게 도착하고 검을 넘기면 보수를 주겠다는 그녀의 말에도 관심이 없어 보이고 그녀가 들어가려는 순간 巨刀竜! 유리! 나아니 손자아! 거절의 의사를 표현한 김카고 그의 최고 속도는 빛보다 빠르다는데요 이후 작전회의에서 반드시 토감회를 지켜보겠다 다짐하고 가고를 다지고 재 방문한 시치카 일격에 성공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에도 같은 수가 통하기는 힘들어 보이는 상황 이후 김카고는 스스로의 피를 칼에 적셔 제로섬의 속도를 더욱 높입니다 도망치지 않는 시치카 제로섬이 날아오는 타이밍에 토감회를 밟아 참격이 닿지 않는 천장에 도착하시지 이렇게 두 번째 칼도 회수에 성공하고 사실 적당히 말했던 시치카였지만 세 번째 검을 찾으러 신사에 방문하는 시치카 일행 기세등등한 토감회였지만 잠시만요 시치카 시치카 疲れた 손을 가둬 에? 疲れたって そなた 미츠키も共に食べしているというのに まだ私の弱さを心得ておらんのか おらんのかって 결국 도와주는데 그녀가 떠올리며하는 どうだ これなら良いであろう 誰が見ても ハレンチではないぞ 그렇게 공주님 앉기를 하고 정상에 도달하니 ごきげんよう 세 번째 검 천도 추루기는 총 천개로 구성된 검이었는데요 신사의 당주인 추루가는 부모를 잃거나 갈 곳 없는 천명의 소녀들을 모아 신사를 만들고 아이들에게 각각 추루기를 건네준 상황이었습니다 あの坊やはお嬢ちゃんの男かい? あれは私の刀だ 刀ね 見たところ刀を帯びてはいなかったようだが どこに隠しているのかい? そういう太刀なのだよ アレの名はヤスリシチカ キョトウリュウ7代目当主 ヤスリシチカだ キョトウリュウ 이후 사정을 들은 그녀는 검을 내어주는 조건으로 첫 번째는 총 1000개의 검 중 최초로 제작된 천도 추루기를 찾을 것 두 번째로 시츠카가 자신을 상대로 승리를 거둘 것 이렇게 두 가지를 제안하는데요 이후 칼집이 가장 오래되었다는 이유로 최초의 추루기를 찾아낸 토감에 なるほど サヤとはモーテンだったな ありがとう 嬉しいよ それでいいのか? 무언가 석연치 않게 넘어갔지만 では明日 正午きっかりに キョトウリュウの坊や さっさと始めて さっさと終わらそうではないか 命を懸けた勝負を前に 随分と気楽に行ってくれるぜ キョトウリュウを見せてもらおうか ああ あんたの自慢の戦闘流を とっくりと見せてもらうぜ こう始める こう始める あんたの自慢の戦闘流を あんたの自慢の戦闘流を どこから刀を あんたの自慢の戦闘流を あんたの自慢の戦闘流を その通りだよ キョトウリュウの坊や 相手の刀を 自分の刀にするだけじゃない 戦場にある全ての刀を 自分の刀とするから 戦闘流なんだ さあどうするね いって 何かを喋るのに あんたの自慢の肉を 食いながら え? それがどうした? けものってよ 素早くて簡単には 捕まえられないんだ どうしても食いたいときには 罠を仕掛け でも俺はバカだから うちのすぐそばに 罠を仕掛けちゃったんだ それに姉ちゃんが かかっちまってさ あの時は大変だった あんたの自慢の戦闘流を 何を言っているんだい? 巨刀流が本当に 戦闘流に劣るのか? 試してみるんだよ! わさか! 今はシチカ 쪽에서 トゥルを始める それから その時に 到着は さすがに ここには仕掛けられないよな 俺はともかく トガメを警戒しないわけには いかないんだな 바로トガメの宿所よ 戦闘を入手したとしても 終わりまで運ぶ手段を 君たちは まだ思いついていないのではないかな? もしも私が勝負に負けたら 巫女たち全員で協力し 終わりまで届けるように指示してある なんだよそれ 自分の戦闘を 自分の戦闘に 自分の戦闘を 求めることが 私たちの戦闘を 保証してくれるよう お願いしたい おい あんたそれは 負けを認めるってことだ? いや 言ったろ 私は負けるわけには いかないと あの子たちを守るためにね いかにも いかにも いくさ 戦闘竜の 戦闘の奥義を 見せてやる ああ ただしその頃には あんたは やつ先になっているだろうけどな とだし 검を どんじごねん 宇宙一刀 おつもっちぎり 巨刀竜 強化水月 ん? トガメ 勝ったぞ シチカに 言いたい トガメ ん? どうした? デカシタソ しかし 何度考えても ゲセンナ たった数ヶ月の間に マニュアニン軍の 統領が 3人も 命を落とすと 島だ マニュアニンジャー シチカの ナナナミが 혼자 남은 セムを 見せて セムを 見せて 私が行きましょうか? いや 私が行くとしよ 一応 エンジスイショーを 置いていく 私にもしものことがあったら ヌシラが任務を 果たすのだぞ では マイル ナナミへ サマギが あの娘か どうやら 私が来てよかったようだな チョウチョウなら ともかく 若いミツバチでは 悪気なく 心を奪われていたかもしれん 狙うのは 足か腕だ 忍法 詰め合わせ ニンジャー 역으로 당에 포박당한 사마귀 그녀는 사마귀에게 닌자들의 정보를 캐내는데요 과거 동생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이후 닌자가 탈출하려 하자 사실은 나나미에게 허도료를 전수하려 했던 아버지였지만 선천적으로 터무니없을 정도로 강한 존재로 태어났던 나나미 나나미, 나나미는 내가 너무나 강한 사람을育て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내가 볼 때의 눈과 똑같이 직후 이번에는 나비 닌자가 찾아오는데 나나미의 가장 강력한 능력은 단 한 번 본 것만으로 상대방의 기술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야말로 괴물이었고 동생인 시치카가 수련하는 것을 지켜보기만 한 것으로 허도료를 습득한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가 가진 한 가지 약정 나나미가... 나라바 고기... 닌포! 마키비시 시단! 시토메다! 저도 하나 kişi 만난다 나나미의 나나미가 닌자 난아미에게는 독마저 통하지 않았고 결국 그녀를 납치하기는커녕 역으로 전멸당한 닌자죠 나나미가 닌자와 싸우는 사이 사비하쿠에라는 일본 최강검사를 쓰러뜨리고 박도하리를 회수한 토감의 일에 한편 시치카이 랭의 다음 상대인 적도요로이는 칼로 이루어진 갑옷 그 자체였는데요 갑옷 해적단의 선장인 나제쿠라가 시치카의 상대였습니다 그날 밤 오히려 상대쪽이 토감회를 찾아오는데 시치카에게 결투를 신청합니다 아제쿠라가 내건 조건은 승부에서 이기면 토감회를 받겠다고 하는데 승부에서 이기면 토감회를 받겠다고 하는데 다음날 결투에 향하기 전 편지를 받는데 발신자는 바로 닌자였는데요 바로 닌자들의 대장이었습니다 미친 듯한 광기를 보여주는 봉황 그가 제안한 것은 임시로 동맹을 맺자는 것인데요 서로가 목표로 하는 칼을 일단 다르게 해서 피를 보지 말자는 제안 결국 동맹을 수락하는 토감회 답내로 봉황은 나머지 칼의 위치를 알려줍니다 이후 아제쿠라와 대면하고 토감회는 시치카에게 단순하게 거미라는 도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행동하길 바랬는데요 결투를 시작하는 시치카 갑옷 파괴 기술을 사용하는데 그러나 명검을 상대로는 통하지 않았습니다 토감회를 위해서라면 오히려 약한 자신이 포기해야 하는 것이 아니냐며 고민하는 것입니다 검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지금까지 달려내온 자신의 육체를 믿기로 하는데요 검술에 의지하는 것이 아닌 이렇게 아제쿠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이렇게 아제쿠라를 상대로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적도를 손에 넣은 이들의 다음 도착지는 기온이 매우 낮은 지역이었는데 이곳의 추위의 시치카도 결국 버틸 수 없게 되었고 다 틀렸다고 생각한 순간 이들을 구해준 한 어린아이 어린 소녀는 쌍돌을 가지고 있다는 이태조라 부족의 아이였지만 안타깝게도 이태조라 부족은 최근 눈사태로 전멸당해 혼자만 남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네, 이태조라 부족은 지치 한 명이였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이태조라? 아, 이태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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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쌍돌 카나즈치는 세상에서 가장 무거운 칼이었습니다 시치카도 들어 올리기 힘든 칼을 쉽게 들어 올리는 소녀 칼을 얻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결투에 돌입하는데 시치카가 전력으로 상대해도 쉽게 공격을 피해버리고 공격이 성공했나 싶었지만 나, 이태조라! 아, 이태조라! 까나... 아, 이태조라! 아, 이태조라! 아, 이태조라! 刀の軌道まで自由自在に操れるのか! や、やべぇ! 결국シチカ는 첫 패배를 하게 되고 本当にごめんなさいです もういいって気にすんな まさかシチカお兄ちゃんがここまで弱いなんて ウチッチ思わなくって ウチッチの干し肉おいしいですか? ああ、特にウサギがたまんねえ じゃあシチカお兄ちゃんが早く治るように 美味しいウサギをいっぱい取ってきますから ゆっくり休んでくださいね おう、ありがとうな 2차전을 준비하는シチカ에게 이제 싸울 필요 없다는 토감에 え?どういうことだよ? 私が思うに 死角云々というのはあの子の嘘だ 嘘?なんでそんな嘘つくんだ? あの子は寂しいのだよ 家族들이 모두 없어져 혼자 남은 코나ゆきが シチカ 일행과 함께 있고 싶어 거짓말을 했던 것인데요 もう少しだけいいでしょう? そしたらきちんと嘘ついたこと謝るから みんながいなくて ウチッチ寂しいよ 一緒に寂しい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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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ナユキへ コナユキ、大丈夫か? コナユキ、大丈夫か? おいしい? まあ落ち込むなよ その子にはオレも負けちまったんだからよ そう、それは良いことを聞いたわ 不安だったのよね この体でアンタを倒せるかどうか まにわ忍法強権発動! 그녀가 가진 능력은 자신의 영혼을 타인의 몸으로 옮겨갈 수 있는 능력이었고 그녀의 능력은 신체뿐 아니라 대상의 기억까지 습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지금까지 수세기 동안 여러 장인들의 기억과 육체를 얻어왔던 것이었는데 그런데 이전 코나유키에게는 먹히지 않던 것이 광견에게는 유효타를 날리게 되는데요 고수가 되었기에 오히려 읽기 쉬워진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기술로 코나유키의 몸에서 광견의 영혼만을 쓰러트린 시치카 지난번 갑옷을 상대한 것과 마찬가지로 상대방을 죽이지 않고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곧이어 도착한 봉황 사실 광견이 시치카 일행을 습격한 것은 전에 맺은 동맹 위반이었는데요. 사죄의 의미로 같이 온 닌자 두령 하나를 죽여버리는 것과 그래서 마니와닌군 12 동료들은 저와 함께 4명을 죽여있었습니다. 소중한 동맹規약 의안을 잊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그래도 1군의統率자입니다. 이후 다음 검의 위치를 알려주는데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최근 검의 소유자가 바뀌었다고 합니다. 이후 코나유키는 이전 천도가 있던 신사로 안내한 후 이별하게 됩니다. 다음 검인 악도 비타를 찾으러 시레잔으로 떠나니 섬에 도착하니 막부쪽 인물이자 토가메의 지인인 소다에무니 이들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그는 최근 바뀐 검의 주인 이름을 밝힙니다. 그 이름은 바로 누나 나나미였는데요. 섬에 찾아온 닌자를 모두 해치운 이후 나나미 또한 검을 찾아 이곳 시레잔에 방문했고 악도 비타를 지키는 수많은 수도승을 해치운 뒤 검을 손에 넣은 단아미 도가매, 도가매! 아이즈, 바나무요 이따, 진정히! 시작! 시치카가 공격하는 중이지만 교육을 해준다는 나나나 まず, 아내나가この半年, 数々の戦場을駆け抜け 私よりも強くなっていたとしても そんなことに意味はありません 私にはこの目があります 全てを飲み込む私の目 나나미의 눈은 한 번 본 기술을 모두 습득할 수 있었고 시치카는 정신을 차리자 천장에 박힌 신세 아내나가, 지금 무슨 일을 했지? 심지어 코나유키보다 강한 코나유키네 부족의 어른들의 힘을 익히고 있다는데 따라서 코나유키네 일족을 몰살시킨 것도 사실은 나나미의 짓이었습니다 이곳은 지지 않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나나미의 짓을 받게 된다 이후, 섹기손가락만으로 상대에 주겠다는 나나미 이 작은指 한 번에 충분해 ㄱ...思いやがんのも! 代替にしろ! 巨刀流、ひなげしから陳調下まで 打撃技混成接続 私がその気だったら あなたはそうして倒れるまでに 272回死んでいる 그런데 강한 것은 둘째치고 그녀의 유일한 약점이었던 체력은 어떻게 된 거냐는 이치か とぼけるな! あんな無茶な技 姉ちゃんの体力で 272回もの打撃を 繰り出せるはずないだろ! ほう、まだ話してなかったわね こういうことよ はぁ? ハロはあくどえひむろくっぽけとんごしんだよ 何だと! 姉ちゃん! 雷を帯びたこの区内を 体の中央に差し込むことによって 私の病は強制的に癒される 無理やり人体を活性化させる それが悪党ビタ 私にはもう 弱点も視覚もありません 顔を洗って出なおしてきなさい はぁ? あ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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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司令山が全滅したなんて馬鹿げた噂は どこまでが真実だった? あぁ? それが全て 全て嘘だった? 全て本当でした はぁ? カムを乗りのモデニーチに アップドドゥカゲムルナナミネを 見つけたことがある あっ 司令山を壊滅させた化ケモノが 正さか、巨図流の姉だったなんて 司令山だけではない エゾンのおとりやまもまた 巨図流の姉やすりナナミによって 滅ぼされていたのだろう 누나에게 패배한 이후 완전히 침울해진 시치카 시치카는 다시 한번 누나에게 도전하기 위해 기술을 가다듬고 다시 한번 마주하게 된 두 남매, 나나미를 쓰러뜨리기 위한 책략으로 토가메은 결투 시작과 동시에 이곳에 존재하는 모든 촛불이 한순간에 꺼지는 암전을 사용하는데요 3, 2, 1, 0 이렇게 악도 비타를 회수하긴 했지만 나나미는 어떻게 되었나요? 죽었을까요? 아니, 내가 정말勝지 못했다고 생각하니까 눈을 펼쳐나! 마사카가 생각하지만 악도 비타가 없음에도 일어서는 나나미 그녀는 스스로가 너무 강해 오히려 약해지기 위해서 상대방의 기술을 습득하던 것인데요 미개코한테 얘기해 다른 사람의 강력을纏을 때 조금이라도 약해지고 싶을 때 강력을 진정하다고? 네, 장 나나미 영어는 단 하나 바로 죽는 것 그리고 이것을 하나뿐인 동생인 시치카가 해줬으면 했는데요 강제로 단발이 되어버린 토가메 다음은 물론... 모두들...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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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시츠카는 결국 누나를 죽이게 됩니다 이렇게 나나미와의 싸움이 막을 내리고 이 후 토가메의 집과 히트히메가 있는 오아리에 방문한 토가메 일행 토가메와는 일종의 라이벌 관계였는데요 방검의 위치가 검을 만든 장본인 시키자키의 생존 거처임을 확인한 이들이 그곳으로 향하던 중 그곳에 있던 것은 하나의 인형이었는데요 같은 시각 히트히메에게 마니와 닌자군을 모두 암살하라 명령받은 소다에모 한편 토가메는 함정을 이용하여 기계를 상대하는 기책을 제시하는데요 그러나 실패하고 다음날 또다시 도전 그러나 상대의 수를 잃고 대처하는 퍼도류이 마음이 없는 기계를 상대하기 쉽지 않아 갑자기 변형하는 인형이 공중으로 떠오른 인형이었지만 그 순간 태양으로부터 에너지를 받는 시스템이었기에 비가 오자 작동을 멈춥니다 다음 건 왕도 노코길이를 찾아온 토가메 일행 토가메가 장기에서 승리한 이후 시치카의 대결이 시작되는데요 네 네 네 도가매 검을 쥐고 싸우자 1초 만에 당해버리게 신치카! 신치카! 도... 도... 도우したの다, キグチ 도나 신치카 도나가 아そこまで弱かった 도나れば, これは勝負가成立したとは言えません 不公平은是正されねばなりません 이후 신치카를 시망일 초류의 문하생으로 받아들여 훈련시킨 이후, 추후의 검으로 재대결하겠다는데 ということでいかがでしょうか? 어, 에どんな所にあるのかい? 아... 아... 아, 아そこ...です 한편 이제 단 3명만이 남은 마니와 닌자는 독도 매키를 찾아왔는데요. 같은 시각 검술 훈련을 시작하는 시치카. 한편 마니와 닌자 암살 임무를 지속하던 소다에몬이 독도를 찾은 닌자들을 추격하지만 연인자가 나머지를 도망치게 하기 위해 시간을 끄는데요. 연인자 암살 임무를 지속하는 시각 빛깔 검을 뺏겼지만 재밌다 자,こっちから終わらせてあげる 다가 それは私には通じず 시대상 아직 일본에 보급되지 않았을 총을 사용한다 それは... なに? 満たず 다시 시츠카 일행 それではいざ 진정に始め! 이번 시련을 극복하기 위해 토감에는 훈수라는 기책을 사용하는데요 나나록프 장기의 수를 언급하며 그녀의 집중력을 뺏습니다 私は三四歩と返す 二六歩 動けない ダメ다 集中력을乱される 二二 七八玉 신호一 송류 vs.巨頭竜の一番은 とても静かに 開けなく しかも地味に 決着がついたのでございます 다음 건 성도 하카리를 찾아 나서는 일행 まさか こんな形で故郷を訪れることになろうとは 思っておらんかったがな やれやれだ 성도가 위치한 장소는 이전 토감의 고향 아버지의 무덤이 있던 장소인데요 정보에 따르면 성도는 선인이라 불리는 희각히 린네가 가지고 있었는데 도가매의 무덤은 돌아가신 아버지로 보였는데요 야 토감ちゃん 응 응 言わなくても分かっているよ 正当計りが欲しいんだろ そうかいそうかい いいよ 아げる そこに埋めてあるから 好きなように掘り出しなさい 多分 十畳くらいの深さかな もちろん君一人でやってよね 토감ちゃん ちょうど君の立っている 真下だから 토감에게 시련을 부여하는 성인 頑張ってみてよね 消えた 한편 히테이매의 저택 今頃あの不愉快の女は 희각히 린네に 合っているのかしらね 천인의 희각히 린네ですか それより 독도メッキ 式崎危機の 作りし 変態塔の中でも 最も強い毒を持つメッキ それがよりにもよって あんたが暗殺し損ねた マニア本王の手にあるとはね 面目次第もございます 현재 독도와 ソダエモンに 소지하고 있는 총염 도출 제외하면 모두 토감의 一행에게 있는 상황 しかしもしもしも 奇策師が 正当計りの 収集に成功すれば これでいよいよ 式崎危機の 作りし 完成形変態塔 12本が 全て 舞台の上に 出揃う ということになるのですね 姫様の悲願の 達成も近い ウォンが 복잡한 꿍꿍이를 꾸미는 듯한 ヒテイメ どこで 誰が 聞いているか わからないんだから うかつなことを 言うのは やめてちょうだい そんな言い方をしたら まるで 私が 伝説の 刀鍛冶 戦国を 実質的に 支配した 式崎危機の 末裔で だからこそ 完成形変態塔 について いろいろと 詳しく あの 不愉快な 女に対して 一歩 殺菌 じることが できている みたいじゃな そんな 事実は そんな事実は ないんだから そんな事を 言うべきじゃないわ 한편 땅 파는 것을 지속하던 トガメ는 무언가 쇳덩어리를 발견하고 아버지의 유언を 떠올리는데요 僕は 君のことが 大好きだった 父か 私は 父の最後の 言葉を 思い出したぞ よかった 正当はかりで 間違いないな 思ったよりも 早く見つけたね 손잡い 生きてるのか 助け 助けてください 王様を 助けてください トガメ 일행に ソーダエモンの ソーダエモンの 大好きださ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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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ここで張っていれば 現れると思っていたよ マニワホー そしてマニワペンギンだった 聞かれる前に 名乗らせてもらうぞ 私は ソーダエモンザエモン お前たちを 殺すもら 下がっている この場所では お主の忍法は 使えない はい 私とお前の 実力が 同じくらい そんなことは 当然だろう それも 悪くあるまい エモンギ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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곳에 펭귄을 잠재운 뒤 봉황에게 향하는데요 이곳에 펭귄의 펭귄을 잠재운 뒤 봉황에 든다 토가메는 히트이메가 단순한 공 가로채기 이후에 더 큰 무언가를 계획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이후 이칼 모으기 여정이 끝나도 자신과 함께 있어달라는 토가메 그 사이 회복한 펭귄이 마니와 마을로 가려던 순간 그러나 멀쩡한 펭귄 펭귄의 능력은 그냥 운이 존나게 좋은 것이었습니다 이후 좁은 방에서 무안으로 튕기는 철구술을 사용하냐고요 적에게는 큰 위협이지만 자신은 극한의 운발로 안 맞는다는 전략 그러나 피할 수 없는 난사 공격에 결국 펭귄은 죽게 되고 이곳에서 이들을 기다리고 있는 독도를 품은 봉황 현재 독도를 통해 봉황의 몸에는 다른 영혼이 깃들어 있었는데 12자루의 껌을 만든 대장장이 시키자키가 독도 맥키에는 자신의 영혼을 봉인시켜 둔 것인데요 예지 능력이 있었기에 현 시대에는 있을 수 없던 기술인 총, 태양열 등을 이용해 무기를 만들었던 시키자키 그가 미래의 기술을 사용하여 무기를 만들고 그것을 일본 내에 뿌린 것은 역사를 바꾸기 위함이라는데요 심지어 허도류도 바로 자신이 만든 검이라는데 아, 교통류인가? 너는 다르다 너는 내가 만든刀이네 교통류는 내가 만든 마지막 핸드폰과 완료기 핸드폰과 교통의 스페인이다 과거 시키자키는 일대 허도류에게 허도류 기술을 전수했고 당대에는 허도류가 완성되지 못했지만 뿌리를 타고 내려와 현 7대에 도달한 것이라고 하는데요 있는데, 어이、そう睨むなよ 교통류 다이틈이 너는.. 내인인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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이사히 소지! 교통을 야스 리! 편히 가겐 난가 시내되, 전력무 기레아즈에 고이! 결국 검을 만든 잠보인, 시키자키와 싸우게 되고... 다다시, その 고로니와! 앙타와 야치자키니 낳っている다로우게도나! 이사 진정니! 하쥬메! 교통을 야스 리! 간료ってのは, そんなもんじゃねえ다로우! 오리오 겐겟 사세라요! どうした? おまえの力はそんなものか? 시츠カ! 스피의 힘으로 더욱 강력해져요 켄산 사れた刀 そんなもんじゃねえよな, 교통룡! なるほど! 미래의 견術ってのがよくわかったよ! これは油断ならないな! とっておきだ! 避けてみせろよ! 시츠カ! だけど... 지금까지 수많은 검들과 대결하여 완성된 퍼도류의 자기대전을... これだけじゃねえ! シ츠カ8です! か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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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けっ! 이렇게 독도마저 회수한 이들이 오와리로 돌아가던 중 소なたもこの 1년の旅路の中で 随分と変わったであろう 世間を知り 世界を知り 知識を得 覚悟を得 소なたは成長した 니야 니야するな 気持ち悪い お前だってニヤついてたじゃないか ニヤついてなどおらぬわ さすがにお姫様は目ざといな 이들의 앞에 찾아온 소다에몬 ようエモンザ에몬どの 出迎えご苦労と言ったところかな ご覧の通り 独等メッキの収集には成功した おめでとうと言わせてもらおう これであなたは野望へまた一歩 歩み寄ったわけだからな 野望? そんなものを抱いた覚えはないが そうか ならば復讐と言ったほうがいいか 극悲었던 반란자의 딸이라는 토가메의 비밀을 눈치채고 容赦姫さん あしからず 容赦姫さん あしからず あしからず あかんぬと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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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コースは外してやる もうすぐ死ぬが まだ生きている そして聞いてやれ 彼女がなんといって死ぬのかを あかんぬとえ 지금까지 함께 해줘서 고맙다는 말과 함께 사실을 털어놓는 토가메 모든 것을 신리로만 생각하며 필요없는 말은 가차없이 버리면서 살아온 그녀의 인생이었지만 하지만 마지막 말을 전하는 토가메 이렇게 토가메가 죽고 왁부에 쇼군이 있는 곳 모든 검을 들고 쇼군을 아련하는 히트임에 경越 시국이 있으므로 시키자키의 목적을 이야기하는데 100년 후에 발생하는 일본 멸망이라는 역사를 바꾸기 위해 시키자키는 허도라는 완성형 변체도를 계획한 것인데요 쇼군의 성에 홀로 침입한 자는 바로 시키자키의 목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병사들이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지만 기책사라는 주인을 잃어버리고 미쳐 버린 거미 쇼군을 죽인다 이것이 바로 시키자키가 역사를 바꾸기 위해 쓴 각본이었는데요 이 후 지금까지 모은 열두자로를 한 번씩 다시 상대하는 시키자 야 나기 쇼군께 오소바인 11인衆가 1인 반야 말 知ってるんだぜ巨刀流 오마에와 この 젖刀だけ와 오를 거 또 뭐 마げる 거 또 뭐 かなわないんだよな 하겠소 첫 번째 거 절도 너 もう手가겐の必要はなくなったからな 하겠 너 으아 두 번째 검참도 남아쿠라 흥미나 으아 これは巨刀流の技としては名前がない それほどに当たり前の技術だ 하겠 으아 2번 ~! 세 번째 검 私は戦闘巡りをつけ焼き場ではない完全なものとして使える。 それがどうした? 俺が明細のことが苦手だったのは、あいつの性格が苦手だったからだよ。 ちょんどちゅるぎ はげ 3번目 4번째 건 パクトアリ ハクトカイガン! はげ 4번目 ハソッポンチェコン、ちょっと鎧 お前にお前の肉体をぶっ散ら抜いてやるぜ! 鎧ってのは地面と接していることで、衝撃を外へ逃がしてんだってな。 地面や壁と接していない空中なら、食らった衝撃はどこにも逃げられない。 あっ! はげ 5本目 6번째 건 3ロカナジチレ ニンポを使って重さを消してるんだろうけど、重さがなくなったらこの刀に何の意味があるんだよ。 죽였다! 6번째 7번째 俺は真に不死身の戦士だ 殺して死なないからといって 殺し続けて死なないわけじゃないだろ え? 火投げしから陳調部まで 打撃技混成接続 あんたは272回死んだよ 7번째 8번째 未読患者 人形殺法 尾空投封 7か8です 応用編 2対1だぞ 火寄り号を一段を相手にしたときださえ あんたは相当に苦戦したはずなのに あんたが邪魔で火寄り号が実力を発揮できなかったんだ 8번目 9번째 王道の虎斬り このような戦いに意味があるとは思えない あんたの言葉は上っ面ばかりで全然心を疑う 9本目 9本目 9本 速度明かり さすがにこれどうしようもないんですけど とりあえず投げて使えば 他に方法もなさそうなのでそうさせてもらいます 10本目 11本目 10本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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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ああ ちなみに奇策師のことは大嫌いだったけど 君のことは別に嫌いじゃなかったわよ シチカを 10本目 10本目 トガメのそういうところが好きだったんだから だから俺もまた俺のためにだけ戦ってたんだと思うぜ なら 10本目 100本目 10本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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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トガメは俺に生きろと言ったけど 10本目 俺はもうそんな命令に従う必要はないからな 10本目 コミプロジジャイオンドルコネラ 10本目 確かに滑稽なものだ 10本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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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총알을 받아낼 각오로 임한 것이네요 이렇게 시치카는 마지막 염도마저 파괴에 성공하고 소금과 공주가 있는 최상층으로 향하는데 현수호군을 죽이는 것으로 진행되는 역사의 수정 그리고 공주에게 한 가지 질문을 하는 데 오이, 오히메삼, 토가매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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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Durban는 아 Murray.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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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다 Becca's story. Do God read me. I don't like you like it. I don't like it. It's too bad. 이렇게 시치카가 소금을 마무리하며 비난луч과 모으기 여정이 마무리되게 됩니다 dealhead, you understand?! Thank you! イオシガニチナ 을 여행하는 장면으로 애니는 마무리되게 됩니다.